서울시 쪽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안전지원과 소속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다정회가 끝나고 나서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특수본 측은 A씨가 경찰 수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수본은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무 분장상으로는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특수본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처음 공무원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특히 서울시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태원 참사와 업무상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A씨가 참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라고 대응을 했는데요. 해당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원 업무는 물론이고, 국회 자료 제출, 또 시의회의 행정감사 실무 책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지원가와 이태원 참사와의 관련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요. 우세훈 서울시장도 뒤늦게 이번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인이나 해당 부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